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 돼 이제 On The Street 발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곡 제목이 On The Street인 만큼 발매 전 라이브로 뭔가 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발매까지 같이 함께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라이브를 켰고요 좀 되게 재밌네요 한번 걸어볼까? 진짜 뭔가 걸으면서 라이브를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 On The Street On The Street, yeah